자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제 가끔 여러분 제가 투자 이야기를 가끔 드리는데 왜 그런가 하니까 뭐 유튜브나 이런 걸 보면 많은 투자 전문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투자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분야의 전문가도 아니고 그렇지만 그 조언들이 또 맞지 않는 것도 많은 것 같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제 특히 투자에 대해서 이제 한번 정리된 말씀을 드려야겠다 생각하는 것은 오늘 이런 책이 이제 신간으로 소개가 됐습니다 아마 이 업계에 굉장히 오랫동안 활동해 오신 분 같아요 부자 아빠는 주식 투자만 가르치지 않습니다 에브리싱밧 스탁 에브리싱밧 스탁 뭐 총망라 해놓은 것 같습니다 14가지 투자 전략 뭐 주식 무슨 채권 코인 여기 다 나오네 국채 회사채 상장펀드 비트코인 탄소 배출권 부동산 미술품 조각 투자 리처 P2P 대출까지 14가지 어마어마하게 해박하신 분인 것 같아요 경력도 아주 화려합니다 보니까 고대 경영학과를 졸업하셨고 미국에서 아주 명문대학이죠 카네기 멜론의 MBA도 하셨고 그리고 아주 경력이 화려합니다 한국산업은행 발행시장실 KEB 하나은행 정권운용부 아주 여러분들 현직에도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그러니까 아주 해박한 그런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책 제목도 참 신년기시네요 현직에서 아주 활동하고 계시는 이 분야에 오랫동안 활동해 오신 분이 글을 쓴 거거든요 해외채권운용을 오래 하셨네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니까 지인들의 추천사 다양한 자산의 분수한 투자란 투자의 계근은 너무나 옳은 얘기입니다 그러나 실천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가장 어려운 포인트가 바로 다양한 자산에 대해 알리기 어렵다는 것인데 주식 및 채권 같은 전통 투자자삼 하더라도 접근이 쉽지 않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14가지 투자자산에 대해 개념 방법 실제 접근 방법 등을 친근한 대화치로 통해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현존하는 거의 모든 그런 투자에 대한 부분을 14가지를 여러분들 정리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참 여러분들 전문지식이 없으면 참 많이 어려운 분야죠 여기 보시게 되면 채권투자 국고채 회사채 알비 파신결합 사채 그다음에 etf 체크닝 이렇게 쫙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다몽 달러 외하여금부터 시작해가 여러분들 정말 비트코인까지 그다음에 미술품 투자까지 리트 투자까지 이렇게 다 일목요연하게 한 번 읽어볼 만 하겠죠 읽어볼 만 하고 또 여기 봅니까 저자가 기존의 채권 및 상장지수펀드 etf 그리고 외하토장 같은 전통적인 투자상품과 더블로 비트코인 조각투자 온라인 대출 채권 등 it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일반투자 쉽게 접근할 신종상품에 대해 쉽게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여러분 일단 투자는 빌려서 투자하면 안 되고 본인이 좀 종잣돈이 마련되면 소액이라도 여러분들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뭐 많은 부분을 알면 좋은데 이렇게 모르는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다 잘 알기가 힘듭니다 이 머리가 좀 좋아 여러분 채권도 다 이해할 수가 있는 거지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갖고 있는 투자에 대한 시각을 간단하게 말씀을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 투자는 미국 시장이 가장 유명하죠 가장 역동조로 성장하는 시장이고 자본시장이 투명하니까 미국 시장이 엊그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국에는 대표적인 지수가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좀 전통적인 기업들인 다우존스하고 그 다음에 s&p500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코스타 같은 나스닥 다우존스는 여러분들 굉장히 전통적인 그런 지표니까 빼고 s&p500 그 다음에 나스닥 두 가지를 보면 되지 않습니까 대부분 여러분들 시장의 참여자들은 시장 평균 수익률을 넘어 쓸 수가 없죠 그러니까 s&p500이나 나스닥의 지수를 넘어선 수익을 올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제 그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여기에 s&p500을 추종하는 펀드 투자가 spyvoo ivb 같은 게 있다는 거죠 뭐 여기 가운데 하나 찍어서 들어가면 되겠죠 뭐 판단하는 기준은 가장 운용자산 규모가 큰 쪽에 사람들이 많이 여러분들 갔으니까 뭐 골치 아프게 여러분들 뭐 이거 살까 저거 살까 고민할 거 없이 미국 주식시장에 투자해야 되면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모든 걸 단순화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 여러분들 s&p에 주로 1등부터 10등 기업이 되게 이렇게 배치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리스크를 감당하는 사람들은 나스닥 지수에 투자하면 되는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 엊그제 말씀드렸지만 qqq나 qqqm을 사면 되는 거죠 qqq는 좀 비싸고 qqqm은 조금 싸고 qqqm은 여러분들 운용수수료가 0.15니까 0.5 정도 싸고 나스닥 시장 여러분들 돈을 좀 집어넣어서 오랫동안 10년 20년 굴리겠다 하고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가장 좋은 방법이죠 qqqm으로 하면 되는 거죠 다른 미술품 투자하는 게 그거는 전문가들이 알아서 하는 거고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할 시간적 여유도 없고 이해하기도 힘들지 않습니까 아주 쉽지 않습니까 그냥 s&p500을 추종하는 이런 펀드에 투자하는 거 하고 그러니까 망고불빈의 진리는 찰스왑의 이름들 창업자가 23살의 이런 직장생활하는 딸을 불려놓고 그냥 두 개의 펀드를 고른 다음에 그냥 월정립식으로 계속 월급 나오면 얼마씩 떼가지고 그냥 불입해라 그렇게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게 가장 제가 볼 때는 좋은 조언 같아요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여러분들 지금 10년치 자료인데 이게 뭐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에 s&p500 지수하고 그 다음에 s&p500을 추종하는 spy라는 그런 상장펀드가 수익률이 똑같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수익률이 조금 더 높은 것이 여러분들 나스닥을 추종하는 qqqm 보라색 그 다음에 여기서 회사를 좀 더 추려가지고 기술주 중심으로 만든 xlk 뭐 이렇게 여러분들 딱 간단하게 그러니까 세계 중에 세계 중에 하나를 선택하든 두 개를 선택하든지 하면 되는 거죠 연평균 수익률의 xlk가 가장 높은데 이건 위험이 조금 더 크겠죠 뭐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건 없는 거죠 여러분 그거를 제가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보니까 뭐 14개를 다 알아야 될 필요는 없는 거죠 보시게 되면 이렇게 딱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미국의 대표 상장지수펀드는 s&p500을 그냥 그대로 추종하는 spy라는 거죠 미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돈을 투자하지 않습니까 5262억은 2억불 투자 종목은 564개입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이 이 s&p500 기업 가운데서 가장 경쟁력 있는 기업을 100개만 뽑아가지고 만든 것이 찰스왑이 만든 scht이지 않습니까 10년 지나면 한 2.8배 정도 성장하고 100원 투자하면 286원이 된다는 겁니다 286%면 100원이 286%입니까 아니면 아니죠 386원이 되겠죠 286%입니까 281억불 정도의 자산운용 규모가 돼 있고 투자업체는 250개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조금 더 추려가지고 또 여러분들 만든 것이 펀드죠 이건 나스닥입니다 qqq 지금 100원 투자하면 480원까지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2698억은 가장 미국에서는 나스닥 이름의 상장펀드 가운데 가장 큰 거죠 투자기업은 102개 주로 기술주들이 중심이 된 거예요 qqq죠 여러분 여기에서 68개만 여러분들 뽑아가지고 다시 펀드를 만든 게 xlk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업 숫자가 줄어들수록 뭐죠 수익률은 높은 겁니다 그만큼 리스크가 다르겠죠 그다음 가장 여러분 리스크가 큰 투자가 반도체 섹터에 투자하는 것이 smh 905%까지 성장할 수가 있는데 딱 반도체 기업인 26개만 투자하는 거죠 역사가 오래된 데 불구하고 기업 운영주목이 크지 않은 겁니다 205억불 정도 아주 중요한 여러분들 도표입니다 젊은 사람들 같으면 이러면 1 2 3 4 5개 중에서 뭡니까 2개나 3개 선택해가지고 월정립식으로 부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복잡하게 뭐죠 채권을 뭐 어떻게 하고 이렇게 보통 사람은 이렇게 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채권을 어떻게 하고 이런 부분들이 쉽지가 않죠 이게 뭐 아주 간단하게 정리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장기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 테이블 보시게 되면은 그러면 정확하게 투자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가 가장 확실한 투자인 거죠 위험을 좀 더 감수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하면은 오른쪽으로 가고 나는 위험보다는 훨씬 더 안정적인 것과 원한다 그렇게 하면 왼쪽으로 가고 이렇게 정리정돈을 하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해 준 사람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냥 뭘 살아 뭘 살아 어떻게 알겠어요 내일 일을 아무도 모르는데 무슨 종목이 유망하니까 무슨 종목을 살아 말이 됩니까 안전한 땅에 투자한다 땅값이 올라야 되는 거죠 나라가 기우는데 뭐 땅값이 어떻게 오르겠습니까 오를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땅이란 것은 여러분 뭡니까 단일 종목에 투자하는 거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위험한 거죠 상장펀드는 대단히 여러분들 안정된 투자인 거죠 이런 걸 우리는 젊은 날 못 배웠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자산 정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공하신 분들이 주변에 많이 없는 거죠 이런 걸 일찍부터 이렇게 좀 알았으면 훨씬 더 낫겠죠 이렇게 번역할 게 아니라 이거 어떻게 gaat 하셨으면 좋겠어요